매년 3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국가조찬 기도회가 올해는 6월에 개최될 제의정입니다.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올해 첫 이사회를 통해 기도회 장소 문제로 국가조찬 기도회의 6월 개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국가조찬 기도회 두상달 회장은 개최 시기 변경과 규모 확대로 기도회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이번 기도회에는 국가적인 현안들에 대해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특강과 세미나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제51회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오는 6월 17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